오늘 마지막 촬영입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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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아 너무 고맙네 저한테는 굉장히 음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이었고 촬영 기간동안 다들 사이좋게 지내고 따뜻하게 지내서 참 기분이 좋았던 작품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현장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꼭 만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여장 매우한테 너무 고맙고 항상 배려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많이 배우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여장씨한테 너무 고맙고 다음 작품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또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났으면 좋았어요 아 아 이 코로나 시기에 네 그 다행히도 무탈하게 작품 마무리 잘하는 것 같아서 네 나름 안심이 되고 지금까지 바람쾌면 좋는다 많이 애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쩌록 몸 관리 잘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촬영 끝 흠 감사합니다 영상